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 생긴 세로주름을 현친문이라고 하고 이현친문의 관상학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진에서와 같이 눈썹 위에 울퉁불퉁한 주름이 생기는 원인, 추미근이라는 근육의 형태와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눈썹 피부 밑에 추미근, 코르게이터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추미근이 찡그리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잔뜩 찌푸린 인상이 되게 되는데 이 표정은 오른쪽 추미근과 왼쪽 추미근이 이렇게 서로 수축을 하면서 눈썹이 눈 아래로 이렇게 이마에서부터 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로 모여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찌푸르는 인상을 수십 년 동안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은 20대 때도 이렇게 미간주름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60이 돼도 아주 그냥 인당이 평평하게 그렇게 관상이 아주 좋으신 분을 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듯이 성품이 다 다르듯이 이 근육의 발달, 추미근의 발달 정도도 다 다르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두박근이 세다. 어떤 사람은 심장 근육이 세서 정말 축구를 할 때 90분 내내 뛸 정도로 심장이 두 개다 할 정도로 심장 근육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듯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찌푸리는 인상을 계속 쓰다 보면 주름도 생길 뿐더러 이렇게 노란 부분이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마가 또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이때 이마가 울퉁불퉁 꺼졌다. 그래서 이 빨간 화살표 부분에 이마 필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주사하게 되면 그 필러가 이게 빨간 부분에 처음에는 있다가도 이렇게 인상을 딱 찌푸리게 되면 거기가 쫄라매게 돼서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혁대 부분에 보면 혁대 위쪽으로 볼록하고 혁대 아래쪽으로 이 똥배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 빨간 부분은 올라오지 않고 계속 꺼져 있게 되고 이 노란 부분은 계속 필러를 주입하면 주입할수록 빨간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노란 부분으로 올라가서 더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수축을 하는 이 추미근을 이마 거상술이나 내시경 수술을 해서 이 추미근을 그냥 그 절제해 내거나 아니면 이 추미근을 그 좀 마비시키는 주사 그런 근육마비제가 약 20여 년 전에 나온 보톡스릅니다. 보톡스.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근육에 힘을 못 줘서 이거를 딱 수축하면 이 부분이 구겨질 텐데 수축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평평해지게 만드는 주사가 바로 보톡스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보톡스 주사가 이거 매번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영구적인 거 아니니 나는 싫다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어떤 주사가 만약에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그 주사를 낳을 때 그 다음부터 피부 주름이 전혀 안 생기게 한다면 뭐 주름이 생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조금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보톡스가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작용의 경우도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주 그 그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보톡스는 의학적으로는 약 2년 정도의 효과가 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2년까지는 완전히 다 약효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환자가 만족할 정도의 효과를 내고 그 6개월 이하부터는 좋을 때보다는 주름이 좀 더 많이 지기 때문에 뭐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기에 나온 인형과 같이 이런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나쁜 표정 못된 표정을 계속 짓는다면 이 표정이 양쪽 눈썹 사이에 있는 추미근을 계속 수축하는 이런 표정입니다. 만약 이런 표정을 계속 짓는다면 어른이 돼서도 인상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렇게 추미근의 역할이 강한 분이라고 한다면 미리 보톡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맞아서 그 근육의 작용을 좀 덜 해주게 한다면 그 사람이 보톡스를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40세 미간 주름 현 친문이 생겼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보톡스를 좀 맞아서 그 주름이 생기는 기간을 좀 늘렸다고 한다면 뭐 50세 60세가 되더라도 현 친문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살 때는 시속 20kg로 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10대 때는 야 나는 언제 어른이 되지 언제 어른이 되지 하면서 시간이 너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막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10kg의 속도로 늙고 50대 때는 시속 50kg로 늙습니다. 그리고 70대 때는 시속 70kg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까지 가는 게 삶의 일정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10kg로 가다가 20대 때는 20kg로 점점 빨라지고 50대 때는 막 대전 지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구쯤 지나갈 때는 시속 80kg, 90kg로 너무나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화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날이 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작용을 좀 억제해서 주름이 좀 덜 지게 하는 거는 제가 50대 중반에 보톡스를 맞았다고 한다면 시속 55kg로 늙는 것을 시속 15kg, 25kg로 늙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10년 동안 맞았다. 그러면 내 친구들은 다 55kg, 60kg로 만약 늙는다고 한다면 저는 15kg로 계속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효과가 영구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본전의식으로 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보톡스의 효과는 그렇게 보면 70, 80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 축적돼서 잔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젊은 처자와 같이 저런 못된 표정을 자꾸 짓다 보면 그 눈썹과 눈썹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태궁이 좁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이분이 20대라고 한다면 40대 50대 계속 짓다 보면 눈썹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미간이 이렇게 좁은 관상 미련한 관상 이라고 합니다. 미련이라는 것은 눈썹이 이율련해서 눈썹이 이어졌다. 아 그래서 미련한 관상 하고 또 미간이 넓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